키움증권의 이종영 투자분석팀장을 모시고 오늘 철강산업 공부도 좀 해보고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두어 달 전에 풍력 테마를 가지고 한번 아침에 방송해 주셨는데 철강하면 올드하다. 그렇죠. 그 돈 되겠나, 그거.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만한데 그런데 요즘에 사실 증시에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예요. 올드한 경제라고 했던 화학 이런 것도 날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철강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투자 전략 추천 종목 이런 것보다도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일단은 제품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은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고 이미 산업 자체가 성숙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철강산업도 사이클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고점까지의 어떤 주가 변화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 투자, 해외 투자가 또 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또 해외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이클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국내든 해외든 어떤 수익을 얻기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짚어달라고. 그러면 철강하면 우리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하고 용광로, 고로냐 전기로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는데 주로 철강 제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철강 제품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책받침처럼 이렇게 평평한 거, 그거를 판재라고 부르고요. 평평하니까. 그리고 길다란 거, 동글동글한 거. 네, 긴 거, 그거를 봉연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은 크게 판재와 봉연강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재류는 주로 제조업, 그리고 봉연강은 주로 건설업에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장에서. 그게 봉연강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재류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련강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품목입니다. 여련강판. 네, 그래서 철강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항상 여련강판 가격이 어떻게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련강판으로는 뭘 만들어요, 통상? 여련강판은 자체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표면 품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으로 쓰는 것은 자동차 휠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약간 표면이 별로 안 좋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요. 대부분은 냉연강판이라든가 강관의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련해서 다시 냉연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련강판이 있고 냉연강판이 고로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품이 여련강판이고 그래서 그 여련강판이 철강 제품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다. 기초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철강 시황을 파악할 때도 이 여련강판의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서 시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련강판으로 강간도 만들고 냉연강판도 만들고 이 냉연강판으로 도금을 한다든지 칼라강판을 만들어서 자동차에도 쓰고 그러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보는 자동차나 가전 이런 것들은 냉연강판에다가 보통 도금을 해서 도금강판으로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판은 뭐예요? 후판은 한자 뜻 그대로 두껍다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여련강판이 한 5에서 6mm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후판은 보통 20mm, 그러니까 2cm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물,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조선. 배. 배 만들 때 사용되는 판재료 제품이 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봉영강에는 철근 말씀하셔서 다 이해하실 텐데 우리가 H빔? 그런 것도 봉영강이에요? 네, 철근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봉영강 제품이 H빔이고요. 주로 건설 초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영강은 철근과 H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빔 같은 걸 통틀어서 형강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형강의 한 종류고요. 단면을 잘랐을 때 모양이 H모양이기 때문에 H빔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트가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철강 제품은 크게 판재와 봉영강으로 나누는데 판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련강판과 이제 하나 더 하면 후판인데 이 여련강판으로 강관 냉연강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자동차나 전기전자 쪽에 세탁기나 이런 거 만들 때 쓰고 그다음에 봉영강은 철근과 형강으로 크게 나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제품의 분류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가 용강로도 있고 전기로도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제조업에 사용되는 판재류는 주로 용강로라고 불리는 고로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 주로 쓰이는 봉영강 제품은 전기로에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강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100m? 네. 설비 높이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고로라고 부릅니다. 높다고 해서. 높다고 그래서 고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로라는 거는 그냥 용강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강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서 샘물을 뽑아내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그러니까 봉영강을 만드는 전기로는 고철을 가져와서 전기로 녹여서 샘물을 뽑아내는 재활용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랩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고물상이라고 하나요? 뭐뭐뭐뭐뭐라 자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철 수집해서 갖고 가면 여기는 고로로 안 가고 전기로로 가네요. 네. 고로가 철광 제품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눈에 보이는 게 고급제입니다. 왜냐하면 철근 같은 경우는요. 건물을 만들면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표면이 깨끗하고 말고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침에도 맨날 기스가 갔나 안 갔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아주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고. 그런 거는 주로 용광로 고로에서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고급제로 분류가 되고 고철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은 주로 안 보이는 거. 네. 맞습니다. 그냥 튼튼하기만 하면 돼. 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용광로에는 고로 즉 용광로에는 철광석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철광석이 들어가면 녹여서 거기서 추출해내는 거니까 좀 더 깨끗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균일한 철광석의 어떤 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균일하게 저희가 이제 샘물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고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런 출처가 여러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불순물도 좀 있고. 네. 불순물도 좀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광 제품의 수요 또 공급 이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래야 이제 우리 기업들 투자할 때 차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철광 산업 보통 이제 많이 사양 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성장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철광 수요는 대략 한 17억 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중국이 50% 이상을 혼자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를요? 네. 그리고 2등이 이제 미국과 인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표에는 나프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포함한 미국 수치군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미국일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생산도 거의 한 50% 이상을 생산도 이제 샘물 생산을 저희가 연간 한 18억 톤 정도로 보는데요. 50% 이상이 중국에서 혼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쓰네요. 네.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국가별로 수출량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연간 한 1억 톤 정도를 수출을 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6천만 톤 좀 넘게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연간 철강 수요가 대략 한 6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철강제를 중국이 혼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9년 샘물 생산에는 한국은 별도로 구분이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2019년 중국 국가별 철강 수출입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3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치가 왜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더아시아에 한국이 들어가 있나요? 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한 5등에서 6등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간 한 7천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강 대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으로서 철강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포항에 신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동그란 차트에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그 차트는 제가... 키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세계철강협회라고 해서 전 세계 철강 산업을 같이 총괄하는 그런 철강협회에서 만든 자료고요. 회사별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철강사 중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한 4천만 톤 정도 연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아셀로미탈이라는 유럽계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어디 있는 거예요? 룩셈부르크에 있고요.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위 철강사가 중국의 바우산 강철이라는... 바우산, 보산이라고 하는... 네. 보산입니다. 바우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보산강철과 우한강철이 합병이 되면서 전 세계 2등 회사로... 그런데 2등이나 1등이나 별 차이 없네요. 그렇죠? 보니까. 톤수로 보니까 간발의 차이로 2등이네요, 바우산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M&A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어서 아마 바우산 강철이 조만간 1등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신일본 제철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름이 일본 제철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가 한 3, 4등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일철, 신일철 하던 그게 일본 제철이 됐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연간 한 2천만 톤 정도를 생산해서 세계에서 한 15위 정도 하고 있는 철강사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합치면 합쳐서 보면 한 3위 정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합산하면. 그래서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하실 때도 아셀로 미탈이라든가 바우산 강철, 일본 제철, 미국의 뉴코라든가 US 스틸 이런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은 그렇고요. 우리가 통상 용광로에서 녹이는 것 중에 비철금속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6대 비철금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던데. 철강이 아닌 것을 모두 비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비철금속들을 묶어서 6개를 6대 비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6대 비철은 구리하고 알루미늄, 아연, 납이라고 하는 연, 니켈, 주석 이렇게 6개인데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을 6대 비철금속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구리를 대장으로 쳐줍니다. 비스타, 코퍼. 네, 비철금속의 대장주는 구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철도 밸류체인이 좀 있는데요. 처음에 자연상태에서 광석을 캐면 그 안에 비철이 얼마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함량이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kg짜리 광석을 넣으면 거기서 한 5kg 나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딱 캤을 때는 함량이 워낙 낮아서 그거를 한번 농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높이고요. 그거를 광산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은 아주 축복받은 광석이 많이 나와요? 캐는 순간 60%가 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철광석이 아주 좋은 광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구리광석이나 아연광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철 가격들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철금속들은 밸류체인상 광산업을 하는 이거 캐내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걸 또 재련한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재련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재련에서 나오는 구리나 아연 이런 걸 가공하는 회사가 있고 다 밸류체인이 따로따로죠, 지금? 네, 다 따로. 일단 한번 비철, 구리부터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광산이 없다 보니까 전부 광석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리는 주로 칠레에서 많이 나오는데 코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구리광산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큽니까? 네,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고요. 그 구리광석을 60% 정도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0에서 60% 정도. 그거를 저희가 메탈이라고 하는 순도가 99.99%, 보통 4.9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 LM이라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LM이 런던 상품거래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재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니꼬동 재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 회사고요. LS 지주회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회사가 구리괴라고 하는 구리 덩어리를 만들면 저희가 풍산이나 LS전선과 같이 구리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괴를 사와서 압연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풍산은 그러면 동판 같은 거 만들고 LS전선은 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체들이 별로 없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알코아.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알루미늄 회사이고요. 알코아가 광산과 재련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개를 만들어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사와서 알루미늄 창호라든가 그다음에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케이스 그런 거를 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비상장이라도 알루코...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요? 옛날에 동양강철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개명을 했군요. 네, 이름을 알루코로 바꿔서... 동양강철은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는 회사죠. 재련 회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고려아연. 네, 가장 유명한데요. 아연이나 연을 재련을 하고 있고요. 광석을 사와서 재련을 한 다음에 그 아연을 포스코한테 팔면 포스코가 아연 도금 강판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 쪽에는 글렌코어라는 회사, 이게 호주 회사든가요? 본사는 스위스에 있는 유럽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가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고려아연이 아연하고 납, 이거를 재련하는 회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 중에 영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영풍이라는 회사도 아연 재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회사들이죠. 네. 니켈은요? 니켈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회사들이 크게는 없는데 해외에 노리스크 니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재련까지 해서 니켈을 가져오면 포스코가 스테인레스 강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2차전지 소재의 하이니켈계 양극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니켈, 황산 니켈 이런 걸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산과 재련 그리고 가공업체를 거쳐서 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차트가 비철 시장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차트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철 시장은 시장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리 가격이 얼마다, 아연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로 메탈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탈괴, 99.99%짜리 메탈괴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메탈 시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메탈 시장은 재련사와 가공회사 또는 재련사와 수요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석을 가져와서 재련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산과 재련사 사이의 시장이 또 광석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광석이나 전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장을 광석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철 시장은 LME 가격을 추종합니다. 이 가격의 기준 가격이 전월 LME 평균 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자동차 회사가 가격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철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LME 가격 얼마니까 그냥 이걸로 결정? 네, 전월 LME... 월별로? 월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철강이랑은 그게 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탈 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메탈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광 시장 수급이 타이트하면 전광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광 가격은 메탈 가격에서 재련소가 받아내는 어떤 재련 수수료라는 것을 뺀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광 시장이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지냐 마냐를 저희가 뭘로 하냐면 재련 수수료가 떨어지나 올라가나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재련 수수료가 떨어지면 이 구리 광석 시장이 타이트해진구나. 그걸 잘 설명 좀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련사는 예를 들어서 아연 재련사 고려아연이 아연 1톤을 재련을 해서 2,000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메탈 시장에. 그러면 그 2,000불을 가져와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정해진 재련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광산 회사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그냥 먹는 것은 재련 수수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련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광산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면 프라이싱 파워가 광산 쪽에 가니까 광산은 재련 수수료를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련 수수료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련 수수료를 일간이나 주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재련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광석 시장의 수급이 광산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구나. 그 얘기는 광석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구나. 그런데 광석 수급이 타이트하면 최종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을 전가시키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수수료를 잘라요? 그게 이런 겁니다. 비철 시장의 리스크는 광산 회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일부를 재련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재련 수수료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광산 회사들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가격은 LME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아연 재련 수수료가 200불로 결정이 되면 메탈 가격이 2,000불이든 3,000불이든 재련산은 200불만 먹고 나머지는 아, 그거 독특하네요. 네. 비철 광산 회사한테 다 넘어가게 돼. 정산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좀 특이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재련 수수료도 연관 재련 수수료가 있고 스팟 재련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수급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 차트별 국가별 철강 금속 생산 수요 비중인데 이거는 좀 스킵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알아두면 좋을 거니까 저희가 자료는 저희 시내 자료실에 올릴 거니까 보시고.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철강도 중국이 50% 이상 썼는데 비철도 중국이 50%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2등 국가와 3등 국가의 비중이 1등 대비해서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훨씬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철강하고 비철금속 저도 아주 보통의 투자자들이나 보통 우리 한국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이 설명드리니까 거기서 거기네요. 그런데 좀 생소한 부분이죠, 사실이죠.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생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거는 내용을 모르셔도 지금부터 내용만 잘 아시면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육은 시켜드렸고 지금부터는 주가에는 이런 요소, 요소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조금만 쉬었다. 잠시 전할 말씀 잠깐만 들으시고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철강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지금 추세는 어떤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향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 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종인 연구위원과 철강 얘기를 재미있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물 다 안 보여드려도 아시죠? 여기 2021 3프로 TV 투자 다이어리. 많은 투자의 그루들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패널들의 격려사와 친필 사인도 함께. 어떤 분이 진짜 친필 사인이냐고 그런데 진짜죠. 저희가 대리로 사인했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철강사 주가 이게 제일 관심거리죠. 우리 포스코 살까? 현대제철 살까? 그럴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철강사 주가를 보시려면 중국 여련강판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 여련강판. 네. 왜냐하면 중국을 왜 봐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반은 중국에서 만들고. 네. 중국의 철강 가격이 전 세계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철강 수출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 가격이 중국에서 나오는 철강제 가격을 좌우하고요. 그 철강제가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그 시장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철강 수출을 많이 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그 수출의 이익이 늘어나서 좋아지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을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차트에 보니까 파란색 선이 중국의 여련 가격이고 빨간색이 포스코인데 다소 시차가 있거나 기울기가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 같이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를 실적과 연관 지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좋아진다. 그래서 흔히들 하시는 실수까지는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스프레드를 많이 보십니다. 스프레드. 철강 가격과 철광석 석탄가의 스프레드. 예를 들어서 샘물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 1.6톤과 석탄 0.75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여련 강판 가격에 그 가격을 빼면 스프레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마진이 실제로 실적과는 더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철광사 주가는요. 그 마진보다는 가격과 거의 동행을 합니다. 원재력 가격 그러면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여련 가격이 다 녹아져 있다는 뜻인가요? 시차를 두고 반영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한 번에 반영이 안 돼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광 제품과 철광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철광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그렇게 길지 않군요. 철광 투자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광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사고 사고. 빠질 것 같다 싶으면 팔면 되거든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중국 여령 강판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철광사 주가는 거의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글쎄 그러네요. 바오산도 그렇고 니폰도 그렇고 아셀로도 그렇고 유에스틸도 그렇고 거의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또 되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철광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국가의 아무 철광사 대표 철광사나 접근하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해외 철광사들의 베타가 국내 철광사 베타버는 크기 때문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주가 변동폭의 제한이 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상한가, 하한가 이런 제한이 또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포스코나 현대철이 다른 해외 철광사들에 비하면 실적의 변동폭이 좀 작습니다. 그거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품질이라고 합니까? 품이라고 합니까? 철광제 퀄리티, 품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전에 보면 포스코가 만드는 면 그 후판이라든지 이런 것, 바오산보다 훨씬 품질이 좋지. 그래서 비싸게 팔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포스코가 기술 경쟁력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철광제는 좋다고 해서 쓰고 좀 안 좋다고 해서 못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펙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장강도 얼마, 항복강도 얼마. 그러니까 그 스펙이 통과가 되면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이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러면 누구는 99점 맞아서 회계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80점 맞아서 회계사가 되는 사람도 있을까? 그래서 80점 맞는 사람이 커트라인이 걸려두고 나 80점 맞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회계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 정도만 수석, 차석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은 정해진 스펙만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포스코는 품질도 좋은데요. 포스코의 강점은 저가 원료를 써서 좋은 품질을 만든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을 싼 거 사다가 제품은 아주 퀄리티가 있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수지는 좋아지겠네요. 원제 효과가 작으니까. 철광석도 제가 아까 50에서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광석도 60%짜리가 있고 64%짜리가 있고 54%짜리가 있거든요. 철이 함량되어 있는 게.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철광석을 써서 고급 제품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가의 철광석은 아무래도 가격이 일반 철광석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점이 있다. 기술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철광과 철광사 주가의 관계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니까 중국 철광 가격과 구리 가격도 같아요? 이건 왜 그렇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철광 주가가 철광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가격이 뭘로 움직이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철광과 비철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은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공급은 그냥 일정하다는 뜻인가요? 그것 일정하지는 않는데요. 수요의 어떤 가격 결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다. 압도적입니다. 하기에 석유 같은 경우는 원유는 가격 떨어지면 오페크 플러스 해서 만나서 감산하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철광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철광석 생산자들 나라들 모여서 오페크하고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철광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몇만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해서 줄이고 이런 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광 가격과 구리 가격 차트를 제가 거기에 보여드렸는데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두 개가 점점 더 동조화되는 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연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아연도 구리 가격과 점점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의 50%는 대부분 중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동일한 거고요.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별 비중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다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구리 관련주, 풍산, LS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철광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구리에 관련된 종목을 안 사도. 구리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 사라. 그렇게 해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종목과 한 그분은. 처음 알았습니다. 구리 가격하고 이렇게 철광, 여련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철광 산업에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꺼리는 부분이 이거 중국의 공급가행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공급가행이 해소가 돼야 투자를 하지. 보통 그게 가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철광 투자를 꺼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별로 그렇게 공급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까 제가 재련 수수료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련 수수료가 떨어지면 광산 수급이 타이트해진다는 건데요. 아연이나 아연 구리 가격에 재련 수수료가 다르게 움직이면 결국 아연 가격이나 구리 가격도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데 실제로는 구리와 아연 재련 수수료는 다르게 움직였는데도 가격은 똑같이 움직이다라는 거죠. 희한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광석 수급 사항이 비철 가격의 어떤 사이클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산 소유주는 천수답이네요. 대체로 수수료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고 수요가 폭증하면 돈 좀 많이 버는 거고 수요가 극감하면 좀 충금기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가격을 예측할 때 LME의 비철금속 재고가 얼마다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재고가 늘어나면 가격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예측을 하시는데요. LME나 상액 선물 거래소의 비철금속 재고도 안 보셔도 될 정도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요즘에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예전보다. 왜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을 한 10년 정도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점점 동조화되는 게 더 심해지고 공급 사이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장도 선물 시장이거든요. 요즘에는 선물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게 그대로 현물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중국 철강 가격도 어느 순간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철강 선물 가격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은 내가 오늘 아침에는 수요가였지만 내일 아침에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강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는 B2B 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하기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라든가 가전회사들은 철강을 쓰기만 하는 역할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장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면서 내가 철강 시장의 수요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음날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물을 사면 수요가가 되는 거고 선물을 팔면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장이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철강이든 비철 금속이든 간에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사이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 그게 중국 GDP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경기 모멘텀이거든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중국이 많이 쓰는 철강과 비철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선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GDP 성장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중국의 경기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PMI 지표도 있고 수출입 지표도 있고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이런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월간 지표들은 한 달 좋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다음 달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월별 변화를 가장 최소화해서 사이클을 접근하기에 저희가 지표로서 볼 만한 게 중국 GDP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단순화해 보이지만 그동안의 비철 금속 가격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GDP 성장률이 사실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장률이 안정이 되는 구간. 안정이 되는 구간에서는 비철 금속 철강 가격이 올라갑니다. 바닥을 다지는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최근 사이클이 16년 초부터 시작된 반등 사이클이었거든요. 그 사이클이 2018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 업 사이클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GDP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중국 GDP 성장률이 2016년 들어와서 6%대 후반에서 안정을 쭉 찾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상반기 2분기였죠. 그때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성장률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작년 4분기 정도서부터 안정을 찾을 걸로. 그러면 포스코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에 주가가 연말 없이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6%대로 떨어지면서 철강, 비철금속 가격이 1분기 말, 2분기 초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중국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가격들도 지금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포스코 주가는 중국 성장률만 안 떨어지면 올라가네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황과 주가의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면요. 철강 업황이나 비철 업황은 중국 어떤 경기 모멘텀을 쫓아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철강 산업이나 비철 시장의 모멘텀은 약간 미국 시장의 연관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철강주 주가도 좀 크게 움직이고 약간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중국을 따라가되 주가는 미국 시장의 연동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식전에서 철강제 가격 그리고 철강주 주가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차트를 더 갖고 오셨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대충 컨셉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실전 투자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경기 관련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PBR이 얼마나 되죠? 0.4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스코는 0.3, 0.4배인데 포스코 계열사에 있는 무슨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뭐 대여섯 배 된다면서요? 네. 대여섯 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마침 어제 같은 계열사인데 포스코 이제 형은 0.3배, 0.4배고 동생은 대여섯 배 되고 이런 밸류가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포스코 주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워낙 대형 주기도 한데 요즘에 사실은 아주 옛날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주식들한테 추월을 당해가지고 사실 한국 대표 기업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런 회사 아닙니까? 네. 일단 제가 포스코 한 종목만 이렇게 떡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철강주라고 통제하고 철강주 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성장률이 내년 1분기까지는 YY로 개선되는 그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게 중국 성장률을 철강 가격과 연동지어서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까지는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철강 회사들 주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만 2분기 이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조 효과가 소멸되면서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분기 이후에 철강 사이클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냐 그 부분은 중국의 유동성 지표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지표를 왜 봐야 되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철강 사이클은 중국 정부가 스팀팩을 쓰는 거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린이라는 조정이 있는데 거기에 스팀팩이라는 걸 쓰면 자기 상처를 입지만 공격력이 어휘돼서 늘어나는 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약간 유동성이라는 게 중국의 유동성은 그런 거거든요. 원래 중국은 소비 위주로 경기의 어떤 성장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급해질 때 돈을 풀어서 철강 수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분들이 기대감만 갖고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과거에 1대 1로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말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사실 그게 경기를 부양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실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이클은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포스코의 10년짜리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 하반기쯤 그때 바닥을 딱 다지더니 그게 대충 지금 볼 때는 10만 원대 중후반? 거기까지 쭉 빠졌던 게 이게 뭐야, 4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이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저점과 고점만 잘 접근하시면 철강주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겁고 재미없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회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장기 트렌드상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시세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반등하면 추세를 가지고 반등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고 계속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대충 보니까 한 1년 반 이렇게 반등하네요. 지금이 그 반등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증거는 중국의 M1으로 표현되는 유동성 지표가 계속 증가하고,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의 GDP가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국면을 만든다. 그러면 철강주는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그냥 정말 군두덕이 없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업이 그거죠. 네, 딱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종목들,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마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류의 개별 종목으로 접근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철강주 일반, 아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신일본 제철이나 바오산이나 또 뭐죠? US Steel, 아셀리나. US Steel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 US Steel 살래. 그럴 필요 없네요. 왜냐하면 한전수수료에다 수수료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해외 종목들이 훨씬 베타가 크기 때문에 오를 때 훨씬 더 세게 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 US Steel이 23% 하루에 혼자 올랐습니다. 네? 23%요? 네, 어제 US Steel이. 포스코는 얼마 올랐어요, 어제? 포스코는 오늘 0. 몇 프로 올랐죠? 그럼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여러분, 베타라고 우리 이종영 팀장님 말씀하셔서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과의 상관계수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타가 1 이상이다. 그러면 시장이 10만큼 움직일 때 이 녀석은 아래이든 위든 간에 더 많이 움직이는 거고 베타가 만약에 0.5다. 그러면 시장이 10% 오르고 내릴 때 이 녀석은 한 5% 오른다, 내린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투자하실 때 야, 경기 사이클 돌아와서 내가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포스코 사지 마시고 미국 US Steel을 사시거라. 그렇죠? 이런 거 사는 게 더 좋고. 치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진짜 오르락할 확신이 있으면 그 대신 그래도 난 보수적으로 할래 그러면 포스코가 낫고 이런 거네요. 네, 철강뿐만 아니라 구리광산회사라든가 어차피 같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비철금속회사 다 같이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이렇게 찬찬하게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철강주의 투자 여러 가지 차관점에서 배우니까 이런 걸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시황 또 무슨 눈에 잡히지도 않는 경제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연말까지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석유화학 또 철강 혹은 또 뭐가 있죠? 자동차 이런 류의 업종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자꾸만 그래서 뭐 사라고요? 이런 얘기 여쭤보지 말고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는 그거 참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료는 제가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자료 있으니까요. 여러분 페이지2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앱에 보면 저 밑에 쪽 왼쪽인가요? 거기 보면 시내 자료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많은 좋은 자료들을 저희가 허락을 득해서 올려드리는데 이종영 팀장님이 만들어 오신 너무 자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트를 위주로 한 자료는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좋으실 때 찾아서 스스로 공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또 도움되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